오늘도 4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반도체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3, 4달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조의 흐름 좋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도 저점 매수를 해야 할 기업들도 많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먼저 게임즈 부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전문가분께서 최근 게임즈가 크게 내리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변동성장이 이어지면서 IT 소프트웨어 섹터의 변동성도 마찬가지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증권사 측에서는 지금 저점 매수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증권사에서는 어떤 기업이 주목을 하나 하고 봤더니 NC소프트를 많은 기업들이 많은 이 증권사들이 탑백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게임즈 중에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이 특징이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한때는 백시소프트라고 불리면서 100만 원대까지 근접하기도 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주가가 현재 많이 내려왔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신작 모멘텀도 있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KB지증권 같은 경우에는 NFT 관건의 확장성인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NC소프트와 펄어비스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코멘트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확장성이라는 것은 기존 참여자들의 유입이 가능하게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시장이 재편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까지 함께 남겼는데요. 관련된 게임즈들의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항공 업종입니다.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주가의 변동성도 굉장히 큽니다. 현재 많은 증권사 측에서는 대한항공의 목표 주가를 4만 원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간 주가가 16%가 넘게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항공 조절 실적은 좋지 않지만 대한항공은 다릅니다. 화물 사업부 비중이 커져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7천 명이 돌파되면서 불확실성도 공존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항공사별로 좀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LCC 같은 경우는 실적 추이를 좀 잘 지켜봐야 한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실적 부분들 꼭 확인을 하시면서 이 시장을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두 가지 키워드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급 그리고 오너 프리미엄입니다. 일단 뉴 삼성 선포의 CEO 프리미엄 기대감이 증폭하고 있다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메모리 반도체 기술 지배력을 유지하고 선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라고 삼성전자가 엊그제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4,700억 원 넘게 이번 주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KB증권과 하늘금융투자 측에서는 각각 목표가를 10만 원대 그리고 10만 5천 원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가 주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입니다. LG화학인데요. 자회사 상장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집중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증권사의 뷰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이베스트 투자증권 측에서는 어제 화학과 생명과학의 가치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도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자체 개발한 당뇨 신약으로 국내 관련 시장 석권을 추진 중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의 주가 추위가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업종과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체 개발한 당뇨 신약으로 국내 관련 시장 석권을 추진 중이다.